안녕하세요. 밍단장입니다. 봉 대표가 4박 5일에 출장을 끝내고 오늘 돌아오는 날입니다. 또 자유 없이 연극재해 준비와 이것저것 봉 대표 일 뒷처리를 하느라 제 자유는 없었지만 나는 뭐 혼자 편하게 며칠 지냈던 것 같습니다. 봉 대표 오기 전에 차를 며칠 빌렸었으니까 새차를 해서 돌려줄까 합니다. 원래는 오늘 10시 반에 도착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늦춰져서 시간이 아예 변동이 돼서 새벽에나 도착할 것 같다고 하네요. 그래서 새벽에 아마 세차하고 잠깐 이따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잠깐만요. 이제는 ע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자유가 생기고 있는 줄 알았어. 다음에 드셔보시고 합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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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차를 끝냈습니다. 항상 비포를 안 찍어서 애프터만 보여지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4분 정도 됐거든요. 주뭐해? 왜 이러고 자? 홍티! 홍티 지압 냠냠냠! 젠장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네요. 아아아아아아!! 아아아아아악!!!!! 어휴.. 뭉치야!!! 아아아아아아아아.. 안가둬!!!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